진용아, 엄마는 2021년에는 찬양을 아침에 치르면서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걸 예수님이랑 약속하고 싶어요. 진용이는 뭐에 약속하고 싶어? 어, 뭐, 머릿속으로 무서운 걸 생각하지 만나는 거. 맞아. 그리고 또 뭐 했었지? 어,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요. 그래요. 그리고 또 동생이 잘 때는? 인돌 보이스. 맞아요. 인돌 보이스를 해요. 맞아요. 우리 이제 그 약속한 거를 여기 같이 써볼까요? 네. 네. 진용이 이름을 써보세요. 네. 예수님과 꼭꼭 약속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